자. 파이팅! 네, 다행팀. 무조건 살아있어야 된다. 알겠습니다, 형님. 알겠습니다. 이 잡범 잡으러 갑니다. 야, 이거 어디로 더 멈춰? 형, 이 뒤로. 우리 아예. 나 몰라, 나 서울까지 뛰어갈 거니까. 야, 나도 몰라. 형! 형! 그 파란팀이 형 꺼나 내께 있나봐요, 형. 축구장인데? 그러네. 아, 어디까지 가요? 얘기 좀 하시죠, 얘기 좀. 아, 잠깐. 대화, 대화. 형! 우리가 대화를 못하지? 지성이 형 진짜 못하지? 아, 진짜 보고 싶었어요, 형. 어떻게 된거니? 자,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야, 너네들. 밥은 먹고 달려. 밥은 없네. 지성이 형 보고 싶었어요. 형이 누굴 거예요? 이제? 아, 이제 본다, 또. 이제 자수해. 야, 자수해. 아니, 저희가 보러 들기까지 잘못했으니까. 형,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아무도 못해요. 같이 소통하세요. 저 팀에 김종국이 있어요.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? 우리가 알아요. 맞아, 앞뒤가 꽉 맞힌 형님. 형이 이러니까 지금. 형. 성과가 없는 거예요, 형이. 아니, 그게 아니라. 제가 갖다 바칠게요. 저 이쪽이 끄나풀이 되겠습니다. 끄나풀 필요 없어. 야, 광수야, 광수야. 잠깐, 여기서 그만. 여기서 그만. 여기서 끝이 돼, 이렇게. 이렇게 한 명 잡고 있고 한 명 돌아서 뜬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야, 야, 야. 이렇게 안 풀어. 어휴, 어휴, 어휴. 아, 이거, 아휴, 어휴. 아, 이거, 아휴. 아휴, 어휴, 어휴. 아휴, 어휴. 아휴, 어휴, 어휴, 어휴. 아휴, 어휴. 아휴, 어휴, 어휴. 아휴, 어휴. 아휴. 잡아 잡아 잡아. 뉴가 도와줘야지 장학이야. 누나 도와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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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누나! 아 나를 왜 뛰어 누나. 아 누나. 아니 내가 저기 아닌데. 나를 왜 뜯었어. 이제 싸우면 안 돼. 누나 일단은 둘이. 지금은 일단 둘이 해서. 야 저 여행을 줘. 야 내 손을 꽉 잡고. 둘까지 잘 살아남아요. 알겠습니다. 누나. 누나 나 뗐다 못해. 누나. 손만 장난 아니죠 손만. 누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누나가 나를 저렇게 뛰어다녀. 아 저 별말 안 했어요. 그냥 눈빛 한 번 줬는데 누나가 다른 누나 달려들더라고요. 배신 방식. 아 정하 누나 이러다가 종국이 형도 뜯을 것 같은데. 아 지금 모르고 잘 몰라. 지금 뭐하느라. 아니야. 이 종국이 형 뛰면 안 돼요 누나. 지금. 누나 뛰는 재미 들렀다고 막히면 안 돼요 누나. 야 누나는 그것도 나눌 것 같다 지금. 어휴 뛰는 재미 들려가지고. 됐어. 야 빨리 파 빨리 파. 아니야. 이게 이쪽 이쪽 앞쪽이야. 앞쪽 더 더 더 더 더. 비켜 나도 갈게. 어 여기 있어 있어 오케이. 좋아 좋아. 빨리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됐어.